meaning are you there 오케이 오토스크롤 왓ts 길을 열어달라 아.. 버섯 쉣 아아.. 후 왓 오우 오우 요오오오오오씨 버섯 땡큐 요오오씨 안녕하세요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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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동전 뭐지 이거 돌 떨어지는거 아니야 이거 왓? 저기요? 이게 무슨일이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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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놓쳤스 아 여기 밑에 있네 오케이 핫 오케에이 그렇지! 두번 안당하지? 요시! 이것이 바로 유시의 힘 요시!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어 제크 포인트! 요오옹 이걸 안맞네 이걸 안맞아 어디가 내가 꼈아야되는거 아냐? 아유 요시가 못 올라오네요 으아하 하하 하하 아 여기는 좀 속도가 빠르네 죽이지마! 죽이지마! 아오케 하! 비켜! 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예쓰 저건 사실 조절이 가능하긴 하죠 내가 언제 아야 워넙, 한복슨 못날, 못먹었네 저기 오토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딱 보여지는 시점이 시야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니까 암튼 불편했어요. 저 대포 밟기가 힘들었어 그니까 대포가 쏘는 타이밍은 뭐랄까요 일정 시간마다 쏘는데 일정 시간마다 쏘는데 내가 언제 대포가 나오게끔 하느냐 대포는 항상 똑같애. 대포는 고정돼있고 내가 대포를 언제 나오게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우 위험했다. 와 이거 뭐지 근데 이거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했죠 이제니까 다? 아 벽 좀 부... 와 이거 관석 때문에 벽에 못 붙었어 스피니랑 엉덩방어가 있어서 좀 풀리하기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스톤 다닐 따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좀... 벽 점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버전에서 막 죽는 건데 살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하나 주자 버섯 뭔가 살짝 트롤의 냄새가 나는데 기든블럭 있나 없나 한 번씩 확인해 주고요 어 제가 유시마 버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마리오메이커에서 처음 해본 거라 원래 오리지널은 모르겠습니다 아 제발 아우 아우 또 월드라고? 오케이 어 어 비니스위시 점프 오케이 어 닐바스님 안녕하세요 점프 빨랐죠? 내가 생각해서 너무 빨랐어 어휴 어휴 까시시 저기요 부탄? 어 설마 저 거북이 지금 시야에 잡히게 했으면 안 됐나? 아니 이러고 다시 하면은 다시 살아나 있잖아요 같이 가나요? 오앗 점프하지 말고 오케이 그렇죠 아무래도 유시마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니까 일단 히든블럭 치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되니까 오앗 오박하는거 귀여웠어요? 오 sprawl 오케이 마한 거 같다? 내려와서 아 왓? 이거 아니죠 오케이 해골이 밟히는구나 오케이 허후 들어가 예에에쓰 이게 한 번에 돼가지고 다행이다 이게 한 번에 안 됐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이스 1초 7? 1초 8초 1초 8초 3초 2초 2초 속도 하하 유시마가 많이 나오네 지금 요건 뭐 금방 깰 것 같네요 뭔데 이거 아 계속 이렇게 가야지 왜 갑자기 바뀌는 거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들어갈게요 땡큐 나이스 파울을 일단 던지고 봐야 돼 흐흐 그니까 계속 벽 점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갑자기 맵이 바뀌어가지고 어 켄트님 안녕하세요 또 벽 점프네 이거 뭐 여섯개중에 다섯개가 유시마가 걸려버렸네요 아니 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건데 들어가면 안되는거야?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어차피 길이 막혔던건 아니지만 오케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m 노우 오우 짧아요 짤바 짤바 아니 넓 오케이 바로 세이브? 후! NO! NO! 그냥 떨어졌으면 된거였네요? 네, 유일버섯을 날렸군. 넘어가면 되잖아. 쟤참.. 뭐야 이거? 어.. 이 발판도 올라오네요, 결국? 너 빨랐나? 아아아아아아.. 야아.. 스핀이 안됐어. 세이브! 3단 점프 느낌이 나는데? 어디가.. 아.. 제발 리셋이 됐다고 말해주세요. 여우 땡큐 믿어요 제자자님 아하 유일버선의 위려기저저기 바로 왓 두개장 하나 선택해야 되는거야? 아니면 설마 여기로 아 오케이 이건 리셋도어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보시다시피 왼쪽거는 잘 안붙어요 얘가 왼쪽으로 가고있기때문에 잘 안붙어 그런것까지 생각을 해서 컨트롤 해줘야되요 오른쪽은 바로 붙는데 왼쪽은 살짝 느린거 보이죠? 한번 코가 닿았다가 왼쪽으로 가나본데? 여기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거군요 여기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거군요 오케이 찌질 야 물론 6판 전부다 유시마 걸렸던적도 있던거 같은데 6개중에 5개가 유시마였어요 아하 5개? 가사로 1개? 한글자막 by 한효정